자 민성이입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소리는 레몬 레몬 L E M O N L E M O N 하나 셋 하나 넷 하나씩 L L A A 몇가지 소리 L L M M O O N N 합쳐서 레몬 OK E는 E E O E E O 중에서 E OK O는 O O A O O O A O 중에서 O O M M M M M 레몬 레몬 계속해서 키 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와이가 둘이 붙어 있으면 무슨 소리 내는지를 알아둬야 돼요 이 와이는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요 이는 이 각각 소리 내는게 아니고 둘이 붙여서 소리 하나가 된다고 에 에? 그러면 케이는 크고 이 와이가 에니까 합쳐서 케가 되겠네 이 와이가 내는 소리는 에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 그래서 이 와이는 이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합쳐서 내는 소리가 키가 된거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키 자 이 와이가 내는 소리 가르쳐줬습니다 이 와이는 뭐가 된다고요 이 이 에이도 가르쳐준거 같은데 에 한개는 아예 소리가 안나거나 네 소리가 안난다고 한적 없는데 이 에이는 뭐 이 에 이 에 된다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니가 소리 안난다고 얘기한거는 지 에이치가 크 소리 내거나 아무 소리 안내는거 이거지 싶은데 오케이 오케이 계속해서 라이언 라이언 엘 엘 엘 엘 엘 그래서 하나 셋 넷 하나 하나씩 ä 으 아 아 아 아 아이가 내는 소리 중의 아 가 있어야 할뤄 우리는 알아치자 어 아 이구나 아이에서 아이 아이가 내는 소리 뭐 아이에서 아이 이루意思 역할의 소리 라이 라이 그 다음은 계속해서 어 어 그렇지 어지 얘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는 라 아니 라이 라이 얘는 언 합쳐서 라이언 라이언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라이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아이 이 어 아이 이 어 중에서 아이가 아까 아이 원래 뭘 이렇게 아까 해놓고는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아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라이 라이 오는 오 오 오 아 어 중에서 어 아 라이 안 어 어 오 오 사실 제가 오 오 어 어 어 됐고 이게 내는 소리야 그래서 언 그래서 라이 언 라이언 맞습니까? 라이언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 뭐라고요? 리익 쓰기 L E A K 그래서 리익이에요? 아 레이크 그럼 들어볼까? 뭐라 그러는지 레이크 레이크 뭐래요? 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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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리이크는 아니고요 얘는 리이크 소리 나겠지 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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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크가 되겠지 얘는 리이크도 아니고 레이크도 아니고요 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쓰기도 틀렸어요 그래서 소리가 틀리니까 쓰기도 틀렸어요 모르겠습니까? 소리가 L E K E 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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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날라 그러면 L 그다음에 E E K K E E E 이렇게? 이게 레이크겠지 음? 몇 가지 무슨 소리 내야 돼요? 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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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A가 A가 가진 내가의 소리 뭐 중에? A 에 ㄲ A ㄲ A ㄲ A ㄲ A ㄲ A ㄲ A ㄲ A ㄲ A ㄲ A ㄲ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? 이거 안 보입니까? 계속해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건너 건너집가서 얘가 A를 같이 놀자고 이름 물어봤어 이 글자 이름 뭔데? 이거 내가 한 다섯 번 가르쳐주고 있어 A가 무슨 소리 내게 돼요?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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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끝에 소리 안 나는 E 때문에 A가 무슨 소리 나게 되냐고 그래서 이거 빨리 무슨 소리내요? K는 그래서 합쳐서 같은 거 계속 얘기해줘야 되네 M, B, H J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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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J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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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A, O 네, 하나 오케이, J는 그리고 Z는 Z도 아니고 이름은 Z이고요 Z가 내는 소리는 얘는 입술을 얘는 양치할 때처럼 E 하고 얘는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고 J는 J는 여보세요 예 예예 계속해서 A는 무슨 소리 되고 있지? 어 어? R은 R 왜 합소서 J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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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는 끝지 끝지 J는 J가 J가 소리 하나 난다고 여기 써놨잖아 그리고 이 소리였는데 J는 뭐 A는 A A A O A A A O 중에서 A A 됐어요 A A R은 R R 그래서 다 합쳐서 J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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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여기로 했어 J-U-M-P J-U-M-P J J J E U O M M ㄴ 빠 앞좌서 ㄱ ㅈ ㅜ ㅡ ㅡ ㅓ ㅓ ㅁ ㅜ ㅂ ㅈ ㅑ ㅇ ㅈ gj t ㅡ Z-E-T 틀렸습니다 Z-E-T? 틀렸습니다 Z입니까? Z Z가 아니고 JET J-E-T Z가 아니고요 Z예요 O에 E지 I에 E 아닙니다 공부를 네가 할 때 그걸 생각하면서 했어야지 Z E는 E에 O E에 O 중에서 E J는 항상 뭐가 된다 했지 Z G는 G G Z는 Z Z Z Z Z는 전어 다른 소리예요 K KI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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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K K I E Z D Z Z Z K I 아이는 IEO 중에서 E 그래서 다 합쳐서 KI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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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ING KING K-I-N-G KI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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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응크 응크 그래서 이게 뭐였어요? 잉크 이게 잉크였죠 그래서 NK는 응크 NG는 응 응 그래서 다 합쳐서 킹 킹 킹 킹 오케이 계속해서 잼 잼 J A N 오케이 하나 넷 하나 J는 G A 에 ㅁ 잼 A는 A A A A A A O 중에서 A 에 에가 됐죠 그래서 다 합쳐서 잼 잼 ج 젤 먼저 만나 봅시다 리이프 리이프 엘 아이 입 아 이에서 이짐고 그 에프 이짐고 다시 엘 아이에프 이렇게? 리이프 틀렸구요 이것도 리이프라는 소리는 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나뭇잎사귀란 뜻이 될 수가 없구요 제대로 너 쓰기 했는거 나한테 검사 맡아야 될 것 같은데 쓰기 연습한거 쓰기 연습한거요? 쓰기 연습했어 집에서? 하긴 했는데 소리가 리이프 리이프 이렇게 되죠 이런거는 쉬워 이게 문제야 이게 워낙 이소리 낼 수 있는게 많으니까 이소리 낼 수 있는거 니 말대로 아이도 이소리 낼 수 있고 이도 이소리 낼 수 있고 또 오늘 배웠던 이 이 뭐였어? 키였지 그래서 이와 아이도 무슨 소릴 낼 수 있어 이소리 낼 수 있고 또 이소리 낼 수 있는거 뭐가 있을까 이소리 낼 수 있는게 이소리 낼 수 있는게 이소리 낼 수 있고 이소리는 이소리 합쳐서 이소리밖에 없어 딴 소리 없어 얘는 아예 이어 중에 이있고 얘는 이에 어중에 이있고 얘 이소리밖에 안나오고 또 그러면 이에 이것도 한결 이소리나고 방금 가르쳐줬는데 또 까먹었어? 이에이는 뭐? 이에 이에 기억해라 이제 이에이는 뭐? 이에 중에서 이에 그래서 이게 잎사귀라고요 이게 leave 하나 둘 하나 L은 항상 어 이에이는 이 뭐 중에서 이에 중에서 이에 이에서 역과인 소리 leave f는 항상 f 합쳐서 lea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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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늘 틀리는 게 맞네요잉? 계속해서 ki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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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-i-t-e f OK 하나 셋 하나 셋 그래서 K는 k I는 I no I no I no T i no 아 WHO i no 그래서 역과인 소리 kai t 는 t T 다 합쳐서 kite kite dunk HERE kite kai k-i-t-e 쓰기 시험 잘 치시구요 오늘 말하기 성취도는 그렇게 높지가 못합니다.